잇짜! 제이닝! 왜 격렬한 햇빛 타입을 가져가서 갑자기 그런 금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슴댱? 하… 현타도 현타인데… 요즘 들어 뭔가 야동에서 소울이 안 느껴진달까? 감동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런지 고민 중이었어… 야동 하나 보는데 무슨 소울을 감동 탈령해야 할지 말란 말! 야동은 무시하지 마! 그 안은 철학과 인생이 담겨 있다고! 본인 인생하고 철학은 신경도 안 쓰면서 야동에만 진심인 니 인생이 레전드다! 하… 혹시… 수백 수천 편의 야동을 보면서 야동이 늘 질려버린 거 아닌가? 엥? 그… 그런가? 아니 근데 뭐… 보는 게 싫어졌다거나 지겹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입도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흠… 집사는 대체로 일본 야동을 많이 보지 않습니깡? 엥? 어… 뭐… 그치? 그러면 배우들이 뭐라고 하는 건지는 다 알아듣고 보는 겁니깡? 뭐? 당연히 못 알아듣지! 내가 일본어를 어떻게 알아잇봐! 바로 그겁니당! 으… 뭐가? 집사가 뭔가 2% 부족하다는 그가 배우들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이란 말입땅! 뭐? 그… 그런가? 그랬구나! 그동안 나는 그 안에 담긴 스토리를 제대로 못 즐기고 그냥 영상미를 즐기는 데만 급급했던 거야!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소울없는 느낌이 들었던 거라구! 자막이랑 같이 보면 해결되겠구만! 흠… 없네… 자막이 없어… 당연하죠! 무슨 영화나 미드도 아니고 야동을 자막 따라서 보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아니… 야동 자막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찾아보면 좀 있기는 있어… 세상엔 다양한 미친놈들이 존재하는군요! 그럼 뭐가 문제입깡? 내 최야동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다 내 취향 아닌 것들만 자막이 있단 말이야! 흠… 아니면… 일본어를 직접 배워보는 건 어떠심갱?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야동 보겠다고 일본어를 배우는 건 좀 자괴감되는데? 엄마 아빠 돈으로 대학 다니면서 평균 평점 1.9 받는 니 인생은 자괴감 안들어용! 아니 에라이씨… 왈놈아… 뭐… 뭔 소리야? 나도 일본어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 배우려면 금방 배운다고!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어… 야매때… 기모찌… 스고이… 아 아무튼! 야동 때문에 일본어까지 배우는 건 오바라고! 응! 내가 방금 일본어 과외에 대해 검색해봤는데용! 여기 쭉방 초미녀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일본어 과외가 있다는데용? 당장 거기 번호 불러! 으아악!!! 네 안녕하세요! 쭉방 초미녀 일본어 과외입니다! 엽! 안녕하십니까! 우리 일본어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머머! 패기가 아주 좋네요! 마침 지금 수강료 할인 이벤트 중이거든요! 오… 그런가요? 네네! 10% 할인해서 한 달에 25만원… 하… 비싸… 당장 이번 달 식비도 간당간당한데 무슨 놈의 25만원이야… 그럼 일본어 배우기는 포기인가용? 흠… 근데 막상 배우기로 맘먹어놓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아쉽네… 주변에 좀 싼 가격에 일본어 가르쳐줄 사람 없나? 엉? 느… 누구? 예 나가요~! 안녕하세요! 도로 하다마 야야 후쿠토 오노 주인 야마모토 야마토 보이문이다! 야! 또라이들! 잘 지냈어? 야! 핑도! 남의 이름 함부로 바꾸지 마 새꺄! 으악! 어… 진짜 일본인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칸코쿠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원래 니폰 사람이문이다. 칸코쿠에서 2년 넘게 살았습니다. 우와…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요! 어쩌다 한국에서 살게 되신 거예요? 아… 잠깐 칸코쿠 여행 왔다가… 아하! 여행 왔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한국에서 쭉 살기로 결심하셨군요? 아뇨! 여행 왔다가 비행기표 잃어버려서 못 돌아가서 쭉 살고 있으믄니다. 아… 수민상은 왜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믄까? 일본 여행? 자기계바루? 일본 야동 자막 없이 보려구요! 아… 고이츠 혼또니 사이아쿠노 헨타이아츠다나? 예? 뭐라구요? 아! 아주아주 좋은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문이다. 그러면… 수민상은 공부 기간은 얼마 정도로 생각 중이문일까? 어… 가능하면 오늘 최대한 빡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긴 한데 가능할까요? 음… 그건 조금… 역시 하루 만에 마스터는 좀 어렵겠죠? 그게 아니라… 오래 배우셔야 제가 수강료를 빨아먹을 수 있는데 하루 만에 끝낸다니 아쉬워서 그렇으믄니다. 음… 쓸데없이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안 될 건 없으믄니다. 야동에서 나오는 오인은 한정적이니까 하루 만에도 마스터 가능할 거믄이다. 오오! 정말이요? 자 그러면 일본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믄니다. 옙! 선생님! 예? 뭐… 아! 수업료 말씀이시죠? 그렇습믄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 당연히 드려야죠. 어… 일단 오늘 하루치만 드리는 거니까… 2,000원이면 되죠? 안녕히 계세요. 아아! 저, 저, 잠깐! 잠깐만요! 2,000원은 성금이고요! 오늘 진짜 제대로 알려주시면 10만원 드릴게요! 10만원! 하아… 그러면 진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믄니다. 으, 잘 부탁드립니다. 됐어! 오늘 배운 일본어 정도면 충분히 웬만한 아동들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을 것이믄니다. 아리가또 코자이 마스 센세! 정말 알찬 고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믄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건데…? 깻? 아아, 수업 끝나고 10만원 드리기로 했었죠…? 하이 하이! 잠시만요… 하지마ih! 이순신삼아 어? 깨이!!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이순신 삼았고 와아!!!! 이걸로 10만 원 아꼈구만 게이득~~ 뮤... 주임님, 햇빛 하이 벌써 끝났으십냐? 야동은 운동 한 편에 두 시간 정도 하지 않으십냐? 흠... 그게 말이야… 결국은 주요 장면만 보게 되더라, 씨... 한글자막 by 한효정